안녕하세요. 한평골브당학교 1학년 국가대표 김영웅입니다. 저는 드라이버를 칠 때 약간 드로우를 쳐가지고 공격적으로 치려면 저는 드로우를 치고 싶어요. 릴리스를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 코킹을 끝까지 갖고 와서 해주는 게 더 릴리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릴리스는 자연스럽게 해주면 늦은 게 풀리면서 드로우가 더 잘 걸리는 것 같아요. 저의 실력대로 스코어를 내서 금메달을 딸 수 있으면 따고 싶고요. 단체전 금메달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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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